에이 베이비 밥을 못 먹었어 김밥 드셨다면서 좀 전에 저희 당근먹고 밥 고구마 먹으면 촬영하고 있어요 모잎밥이 생겨 바로 한참의 스케줄을 몰라요 에이 한 번 워낙 흥추어 하니까 형도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 보통 남자이세요 전무신만 여자지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예민하게 굴거나 그러니까 뭐 부러운 기억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위모를 만들었어 엉청해 볼 때 많거든요 와우 많이 계신데 현장에서 좋은 분 부를 때 몰입이 안 된다 발령기 안 된다 학예회 안다 뭐 이런 얘기 전기 일등 문제가 아니고 올백이니까 거기를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타 중학교 애들도 우리 학교 근처에 와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사람을 보는 느낌보다는 여신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예쁜 얼굴 뒤에 가려진 태희의 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김태희를 만난다 고맙습니다 요즘 차가 진짜 막힌 것 같아요 토요일 오후라 아 오늘 주말이구나 평소에 스케줄이 없을 때면 태희는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닌다 안을 수 없어 키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 큰 조카에는 아들이에요? 딸이에요? 네 둘 다 딸이에요 어? 유나야 문 되게 빨리 열어놨네 지하야 마이 프린세스를 끝내고 모처럼의 여유 집 굉장히 깨끗하네요 이럴 때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언니네 집이다 귀염둥이 조카들과 보내는 시간이 태희에겐 큰 즐거움 굉장히 귀엽죠 우리 유나 조금만 있으면 키 저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쵸? 응 응 응 응 아니 짐이 너무 어색해 짐이 왜요? 원래 평생도 안 해주세요? 원래 뭐가 되게 많이 있어야 된대 아니다 태희만 오면 바로 놀이방 모드 불안한데? 진짜요 맨날 해요 애기 때부터 조카들을 돌봐주다 보니 척하면 뭐 하는지 다 안다 너무 적나라하게 변형된 게임으로 나랑 맨날 하거든 응 코 어디갔어? 다시 들어갔어 다시 들어갔어 어떡해 제 동생이지만 사실 제가 우리 유나랑 세아 임신했을 때 태교가 태희 같은 딸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 태교였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고요 언니는 이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인데 언니가 이틀이로 이제 그때 일하로 이제 비행 갈 때 얘를 승객으로 같이 태우고 가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이때는 둘 다 민낯인데 좀 닮았네 저희 사무장님은 너 오지 말고 유니폼 입혀가지고 대신 테이프 보내라고 이게 누구 같으세요? 이게 젠데요 세아랑 닮았어요 이 사진은 우리 언니랑 젠데 지금 되게 유나랑 세아같이 되게 비슷하죠 하는 짓이 되게 비슷해요 저랑 먹을 거 엄청 밝히고 간신하고 간신하고 이거는 저랑 완인데요 남자같죠 완전 저 숫자야 사람 year dem 뭐 인형국자를 넣어 나만 이정도 опять 방황 나는 기념 이렇게 만신창을 만들어도 되는 거야. 누가 이렇게 이모를 만들었어. 이렇게 날마다 망가지는 이모가 밖에선 모시기조차 힘든 스타라는 걸 조카들은 아직 모르는 눈치다. 너무 힘들었어. 헤이 베이비.